안녕하세요. 네 이번 시간은 임용에서 가장 잘 출제되는 매해 출제되고 있는 비화성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혼돈하시는 두 가지들을 묶어서 앞으로 몇 번 강의를 할 텐데 아주 짧은 강의죠. 그 중에 두 개씩 묶어서 제가 오늘 첫 시간으로 여기 보이는 선행음과 계류음에 관해서 우리가 잘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이름의 사실은 비화성음 이름의 뜻이 직관적으로 담겨 있어요. 선행음, anticipation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선행음은 선행하는 음이 비화성음인데 뒤에 오는 화성음을 선행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리는 이유는 비화성음의 기본 원리는 x가 비화성음인데요. 화성음과 화성음 중간에 있는 건데 그렇게 쳤을 때 이 세 음 중에 두 음이 같은 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헷갈려요. 선행음도 여기에 보이시면 도도가 두 음이 같은 음이 있죠. 여기는 레, 레, 도, 렐레가 같은 음이 있죠. 이걸 여러분이 되게 많이 혼돈스러워하세요. 자 계류음은 계류라는 말을 지금 현대의 구어나 문어에서 많이 쓰지 않는데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고 아직 걸려 있다. 뭐 그런 뜻이에요.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.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그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음이 비화성음인 거죠. 그래서 이 말에 직관적으로 뜻이 담겨 있긴 합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법을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. 음이 세 개가 있고 그 중에 두 개가 같다 그랬죠. 선행음인 경우에는 자 레, 도, 도 이렇게 해서 뒤에 두 음이 같습니다. 왜냐? 레가 화성음이고 뒤에 음이 화성음인데 그 음을 앞에서 선행하는 비화성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요게 선행음이죠. 앞에 레, 도가 화성음인데 도, 도 자 끝에서 되게 많이 끝나죠. 레, 도, 도 딴따단 끝나는 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. 자 레, 도, 도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. 비화성음은 뒤에 오는 화성음을 선행하는 음으로 뭐 그런 역할을 한다 말로 먼저 외우시면 굉장히 어렵고 일단 패턴을 통해서 외우신 다음에 말을 생각해 보세요. 그게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레, 도가 화성음인데 그 뒤에는 도를 한 번 더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레, 도, 도 레, 도, 도 이렇게 오죠. 이게 선행음이에요. 뒤에 두 음이 같아요. 자 계류음은 해결되지 않은 비화성음으로 걸려있는 거예요. 화성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 그 음이 비화성음이 돼버린 거예요. 자 이거는 레, 레, 도죠. 레, 제가 붙임줄을 떼고 쳐볼게요. 레, 레, 도 레, 레, 도 근데 붙여서 레, 도, 레, 도 앞에 두 음이 같아요. 레, 레, 도 레, 도, 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. 자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. 뒤에 두 음이 같아. 레, 도, 도 선행음 앞에 두 음이 같아. 레, 레, 도 자 그러면 얘가 화성음 얘가 화성음 가운데에 있는 앤 비화성음 얘가 화성음 얘는 화성음 여기는 화성음 여기가 있는 게 비화성음이에요. 우리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이게 선행음이죠. 자 그럼 계류음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. 뒤엔 없지만 제가 화음을 쳤어요. 자 이렇게 소리로는 표현이 됩니다.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. 레, 도, 도 선행음 뒤에 두 음이 같아요. 레, 레, 도 앞에 두 음이 같아서 중간에 있는 음이 비화성음이에요.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.